이번 청춘 네임의 지금 전통이다 최선 씨의 마인드 스토리아 내가 제일 많이 좋아한다 아 내 전원을 좋은 시절에 정석이 더 있었나나 세월 속에 번호도 가보니 새해 아 그러다 후예는 넘었다 이제는 저 시작이다 내 인생 내가 살다 이제는 저 시작이다 내 인생 내가 살다 아 그러다 후예는 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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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각보다 으 마음을 믿음 네 부터 시작이다 내 인생 내가 살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이제는 저 왜 나간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지혜진 최고야 지혜진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인생 기준을 어 내 기준을 맞추면은 본인이 행복할 수 없다는거 아시죠? 한번뿐인 내 인생인데 누가 뭐라도 내일 갈길 가고 곧잘 가는게 좋은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날씨 날씨